자 캐릭터 평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 루시안이구요 앵키라 칼라그 세트라고 하네요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고학년 루시안? 자 일단 로그인 했구요 한번 보죠 캐릭터 상태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이템만 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인지 아니면 속도 알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장비창 한번 볼게요 앵키라 칼라그 세트 4세트 5세트네 5세트 칼라그의 어테커 아카드 무기 인퍼널 11작 11작 12작 10 11작 뭐 어빌이 좀 안 좋네 어빌도 가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작 이렇게 끼고 계시구요 무기 같은 경우는 18작 666작 8강 손목도 25 되있고 챕터도 뭐 적당히 되있고 뱀 딸기 같은 경우는 어 29작 29작 그 다음에 어테커는 17작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장비 한번 볼게요 아이 그 속성 캐릭터 상태 한번 볼게요 속성 같은 경우 151 어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낮아요 속성이? 아 윙의 속성작 안했구나 윙의 속성작 안해도 낮은데? 잠시만요 속성작 해볼게요 속작이 많이 빠졌다고요? 풍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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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 풍속 풍 풍 풍 풍 풍 아 이것도 속작 안되있네 아니아니 투구에 속작 안되있어요 투구에 투구에 속작 안되있으니까 투구 속작하면 169 딱 맞네요 170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속성은 룬랩에 올리시면 될 것 같고 합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앵키라 칼락 5세트고 519 665 합댐은 1184 1184 음 좋은데? 흐흫 아이템은 딱히 뭐 건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이템은 딱히 건드릴 거 없고 갑오엄마 무기엄마 속성무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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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엄마 체연 두개 서드시엠 마스터 서드시엠 마스터 컴플은 안 배우셨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 주고 맞출 수 있는 세팅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돈 주고 맞출 수 있는 세팅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정도 아이템을 맞췄다면 이정도 아이템을 맞췄다면 목표가 있겠죠 아마 최종 컨텐츠까지 도전을 하고 싶으신 걸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최종 컨텐츠가 카타콤 헬이니까 카타콤 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명중 보정이 559고요 덱스 233 명중 보정 326 덱스가 높은데 덱스가 좀 많이 높네요 재분배 덱스에 맞춰서 재분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덱스 맞춰서 펫스킬은 뭐 다 배우셨을 거고 덱스 강화까지 오케이 111 빼면 122 122네 지금 122 덱스 카타콤 헬은 가보셨어요 이템으로 아마 달빛 수프까지 먹으면 이거 올 히트 뜨실 거 같은데 풀도핑하면 달빛 수프까지 드시면 아 카어까지만 일단 일단 도핑료는 어 뭐야 있네 트위문까지 있고 도핑료는 다 갖고 계시고 120 덱스 120 덱스면 달빛 수프까지 먹으면 엔키라 칼락의 기준으로 올 히트 뜨거든요 그거는 이미 루시안 게시판에 아마 있을 거예요 120 덱스면 충분해요 엔키라 칼락의 기준 풀도핑 하시면 딱히 재분배는 건드릴 게 없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재분배를 하실 거면 재분배를 만약에 하실 거면 D펜을 D펜을 좀 낮추시고 합댐 좀 300, 300까지 도전해 볼만 하려나 이건 재분배 찾아서 한번 300, 300 한번 도전해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뭐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300, 300 하시고 D펜 낮추고 덱스 올리고 120 정도까지 당장은 재분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당장은 재분배 안 해도 될 거 같고 룬 레벨을 좀 올리셔야 될 거 같아요 속성도 170 맞춰야 되고 일단 정의의 심판 이거를 최대한 올려서 데미지를 뻥튀기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룬 레벨 일단 1순위는 룬 레벨 1순위 룬 레벨 카드 같은 경우는 합댐 33 골렌 코만도 음 골렌 코만도라 사실 여기서 10랭크를 도전하면 좋긴 한데 스캐너 있다고요? 김별 스님 추천 기본이야 아아 오 합댐 50짜리 있네 50짜리 왜 안 써요? 해카텔을 못 뽑아가지고 안 쓰는 건가? 해카텔을 못 뽑았구나 아아 카드는 뭐 문제 없잖아요 이러면 해카텔 그냥 카타권 계속 돌다보면 해카텔 발현 될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거 같은데 저거 카드 스킬은 괜찮냐고요 카드 스킬 풍속성 핵 레어 풍속공 핵성장 이동속도 스탭 스택성장 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상위 스펙에서는 MP나 SP 착취하는 캐릭터가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뭐 신전 이런데 지나다닐 때는 물약을 좀 드셔야겠죠 아무래도 그 착취가 없으니까 근데 물약이야 뭐 얼마 안하니까 그냥 몇개 한 500개정도 들고 계시면 한달은 충분히 쓰실거 같은데요 한달? 한달정도 쓸거 같은데 500개정도 있으면 어차피 이거 MP나 SP같은 경우는 그냥 상점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거라서 차라리 스탭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이거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이거 스탭성장 말고 탐식넣고도 많이 만들던데 스탭성장 빼고 그래도 합템 50이상 뽑을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뭐 구매하셨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될거 같아요 나쁘진 않은거 같네요 카드도 다 준비됐고 어떡하라고 이거 칭호도 뭐야 즐거찾기 안해놓으셨네 댐칭도 있네 댐칭도 있고 잠시만요 댐칭이랑 빙고앤마왕 이렇게 끼고 계시는구나 왜 즐거찾기 추가가 안돼 어 됐다 됐다 이거 X 눌러서 바꾸는건 아시죠 칭호 칭호 바꿀때 X 눌러면 빨리 바꿀수 있는거 아시죠 그리고나서 이제 스펙업인데 루시안 기준으로 스펙업을 할거면 어 사실 컴플리트 서드 CN이 가장 효율은 좋아요 컴플 서드가 어 1레벨당 13% 오르거든요 13% 맞을거에요 13% 오를건데 그러면 2개 배우면 26% 증가하죠 데미지가 스킬 데미지 체어는 필요없어요 체어는 필요없고 체어는 뭐 재분배로 디펜 완전 깎을거 아니면 체어는 필요없고 컴써 일단 2개 드세요 컴써 일단 2개 드시고 무기를 인퍼널로 올리면 될거 같아요 컴써 2개 먹고 무기 인퍼널 이것만 준비해도 거의 500 거의 1000개인데 이 3개만 준비해도 아 무기는 7링크 상속하려구요 어 뭐 그러면 돈 더 들겠네 앞으로 목표가 뚜렷하니까 돈 계속 모으시면 될거 같은데요 컨텐츠 돌면서 컴써 2개 그 다음에 인퍼널 무기 만드시면 될거 같아요 인퍼널 무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컴써 2개 먹어서 컴써 마스터 하던가 아니면 뭐 인퍼널 2개 칼라그 2개 이렇게 맞추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효율은 컴써 2장 먹고 인퍼널 무기 올리는게 가장 효율은 좋을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퍼널 마스터 그 컴써 마스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2개가 필요해서 차라리 그거를 컴써 마스터 하느니 2개 먹고 그냥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게 훨씬 낫죠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장비도 인퍼널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컴써 마스터 하는게 훨씬 좋을거 같아요 효율적으로 보면 그 돈이면 인퍼널 올릴 수 있으니까 컴써 2장이면 그리고 컴써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컴써 가격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올라도 화고를 잃은 거의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돼서 풀리면 풀렸지 수요가 많아질거 같진 않아요 그쵸 거의 300개죠 거의 300개니까 컴써 2장 인퍼널 무기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단 1순위는 룸레벨 1순위는 룸레벨 룸레벨 너무 낮아요 룸레벨 녹아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맨앞으로 한번 갈게요 뭐 림보 돌아야죠 아이고 신뢰작도 안했네 신뢰작 해야될텐데 120 덱스면 신뢰작도 하셔야 돼요 그냥 룸레벨 올리면서 신뢰작도 하세요 이건 뭐 어쩔수가 없다 120 덱스면 신뢰에 개신뢰에도 포함된거라서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신뢰작 룸레벨 같이 하시면서 이제 컴써 준비하시면 될거 같네요 손에 아 손에 LP 음 좋네 LP 회복이네 회복 좀 아쉽네 회복 말고 몬스터 처치 하나 구해서 그걸로 올리세요 룸레벨 어차피 올려야되니까 손에 몬스터 처치시 LP 오르는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뭐 더미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하나 구하신 다음에 네 몬스터 처치 왜냐면 회복으로 하면 뭐 세월아 네월아니까 룸레벨도 올려야되잖아요 처치 LP 있을 있을걸요 없나 잠시만요 처치 있을텐데 여기 있잖아요 몬스터 퇴치시 4.49 LP 10 보이죠 바로 보이네 네 이거 더미 하나 구해가지고 하시고 사실 이거 한번 캐평 하셨었나요 이거 예전에 캐평 했었나 룸포님 했었나 기억이 안나네 캐평 캐평은 캐평은 안하고 그 루 코디만 했었나 아인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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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했었어요 룸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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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나 나 엔키라 칼라 칼라그 5세트 맞췄으니까 자랑하려고 신청한거 같은데 나 칼라 나 칼라그 5세트 된 사람이야 아인키라 이거는 뭐 세팅은 완벽하니까 캐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인키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